치약 뭘로 썼어요? 치약을요? 치약 대신? 누가 치약 양치질 해요? 전 안 닦았구나는데 맨날 이렇게 치아가 예뻐요 왜? 다가 난거죠 아니 근데 왜 이 안 닦고 이 안 닦고 어떻게 했어요? 그런 뭐지? 안 닦았어요 그럼 닦는다는 거는 언제 알았어요? 아 니는 닦은 거였잖아 닦는 건 알았는데 근데 계속 자주 닦는 거는 되게 좀 놀라웠어요 엄마는 안 닦으셨어요? 엄마는 닦았죠 그 소금으로 닦았어요 알아씨는? 저도 근데 또 치설이 없잖아요 없었봐요 저는 없어갖고 선으로 닦지 않으면 뭐 이렇게 좀 굵은 그런 청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로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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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고